가창규 탑크레슨 안녕하세요. 가창규 탑크레슨의 가창규 관장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는 이 레슨을 다시 이제 초심으로 들어가서 제 1편으로 포핸드롬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회원님들이 직접 오셔서 레슨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항상 이 가창규 탑크레슨은 정답이 아니고 박창규 탑크반장만의 스타일대로 지도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탑크레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은 만약에 내가 좀 더 나아져서 탑크를 친다고 생각하면 탑크대 앞에 쓰게 되면 서로 먼저 인사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인사를 해야 됩니다. 서로 공손한 자세로 서로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로 인사를 먼저 하고요. 우선 이 네트 높이는 15.25cm입니다. 네트는요. 그리고 이제 탑구단위를 보면 왼손잡이 기준으로 코어사이드 미드라인 백사이드 미드라인 사이드라인 엔드라인 자,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이제 기본 자세는 기본 자세와 탑구의 기본 동작은 포핸드롱입니다. 포핸드롱입니다. 포핸드롱은 우선적으로 이 미드라인 배꼽 정도를 맞춰서 한 뺨 정도를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리는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넓게 쓴 상태에서 나란히 쓰게 되면 일반 초등학생이나 뭐 초중고 어린 선수들한테는 나란히 선수되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생활체육 아마추어분들한테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20도 정도 30도 정도만 살짝 틀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이동 하기가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지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라켓을 든 손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30도 정도 틀어줍니다. 그럼 이런 자세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무릎을 어... 가볍게 살짝 숙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 자세를 살짝 치우신다고 생각하고요. 라켓을 들지 않은 손은 내 배꼽 앞에 주먹을 쥐고 앞에다 살짝 지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어... 내 손을 쭉 뻗어보세요. 옆으로 옆으로 뻗은 상태에서 네 한 주먹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구부를 둡니다. 그럼 이제 수평한 자세와 라켓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켓은 위로 들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고 그냥 편안하게 옆으로 그냥 편안하게 숙여요. 이걸 너무 옆으로 반듯하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딱 잡으시면 이런 각도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라켓의 각도를 수평한 반듯한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만 숙여주세요. 한 10도 정도 10도 정도만 살짝 숙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어... 그러면은 약간 어... 이런 느낌 여기 이게 하나고요 두근하면 내 허리라인 라켓을 들고 있는 허리라인 쪽으로 돌아오는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중심이동입니다. 자... 무릎 허리 어깨가 같이 숙여진 상태에서 하나 하면 같이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수윙의 기준이고요 수윙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내 중심이동이 너무 크면 안됩니다. 그 상태에서 살짝 따라와주고요 그리고 내 몸이 원통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내려와주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자... 왼쪽으로 가고 자... 오른쪽으로 가고 죄송합니다. 왼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중심이 하나 둘 하나 둘 포핸드론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크지 않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이 있죠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이... 라켓을 들지 않는 손은 이렇게 소외시키지 마시고 항상 내 배꼽 앞에다 놔주시고 내 중심이 잘 움직여주는지 이 중심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손이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되고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둘 자... 라켓 각도는 이 상태에서 빨간색 러버가 하늘을 보면 안되고요 그리고 검정색 러버가 하강 밑을 보면 보지 마시고요 항상 내가 딱 달아봤을 때 이 모서리 부분이 나를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갑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세와 폼은 포핸드 롱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라켓을 어떻게 잡는지 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라켓은 세이크핸드입니다. 요즘 라켓의 유행은 펜월더 보다는 그래서 펜월더는 펜월더 유저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일단은 세이크핸드 그립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이크 핸드는 악수하다는 의미로 빨간색이 앞이고요. 껌적색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악수 반갑습니다. 악수하는 의미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빨간색 로벌을 살짝 다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엄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에 한 손가락 들어갈 정도로 끼워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손가락이 붙으면 라켓이 돌아가는 일 때문에 한 손가락 정도 붙여주시고요. 중지, 그 다음에 네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가볍게 주먹을 짓듯이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너무 꽉 찌지는 마시고 라켓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주시고요. 두번째,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너무 올라가면 안 되고요. 너무 올라가게 되면 라켓이 풀려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살짝 이 껌적색 로벌을 살짝 밑에 부분에서 살짝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렇다고 라켓은 너무 꽉 찌지는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라켓이 꺾이니까요. 살짝 느슨하게, 조금만, 조금만 느슨하게 여기서 굳은 살이 베기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켓 그립 잘 잡으셨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악수하다는 의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제 폼을 보면서 음, 이렇게 레슨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이겠죠? 자, 하나, 둘, 자, 지금은 아직 잔발이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다리는 그냥 일단 고정시키세요. 그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러면은 제가 기계를 통해서 로봇핑폼을 통해서 한번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아지 classes 다 투식 라켓 같이 가볍게 이렇게 마켓을 흔들리자는 쪽을 잡아주시고 어깨하고 내 파신을 떼주시고요. 다면 어깨 수영을 밀어주면서 올라가치게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이런 게 좀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보시면은 자 수정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위치 지역을 좀 바꿔서 오르동작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런 느낌이죠.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중심이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왼쪽이랑 손끝이 둘쪽으로 자 지금 영상은 오르동작이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고 나서 라켓이 흔들리잖아요. 자 흔들리자게 딱 잡아주시고요. 자 하나 둘 둘 그리고 자 수납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라켓이 흔들리면 가볍게 잡는다고 해서 라켓이 힘들 정도로 잡지 마시고요. 꽉 지워주세요. 아플 정도로 라켓이 꽉 지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볼을 치실 적에 그리고 피니쉬 마지막 수윙을 여기서 잡아준다는 느낌. 좋은 수윙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점. 항상 볼을 치실 적에는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쳐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감각이 있기 때문에요. 탁구는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수윙과 자세. 저는 박찬규 탁구데스는 좋은 수윙과 좋은 자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왼손잡이죠. 자 여기서 하나. 자 치고 내려올게요. 하나 둘. 하나. 자 이렇게 치게 되면은 어 중심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요. 자 제가 왼손잡이기 때문에요. 다시 돌아오면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왼쪽으로. 자 이 상태에서 라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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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조금만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백스윙의 주의사항이 너무 크면 안 되고요. 자. 2 3 3 2 4 자 오늘 1편 폴핸드 롱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영상 보시고요. 연습 열심히 하셔서 일치월장 하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고요 승리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규 탁구교실의 박찬규 반장 레슨 앞으로도 좋은 네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